AI의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농가에서 소규모로 키우는 닭과 오리를 모두 사들이기로 한 데 이어서 유통까지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교육용으로 키우던 공작새까지 살처분하고 있습니다. 이용식 기자입니다. 작은 농가에서 방역 공무원들이 토종닭들과 쫓고 쫓기는 숨바꼭질을 벌입니다. 토종닭 8마리를 겨우 닭장 속으로 몰아넣은 뒤 한 마리씩 붙잡아 사료에 담습니다. 화물칸에 실린 채 자루 틈으로 머리를 내밀고 우러대는 토종닭들. 바라보는 농민들 마음도 편치 않습니다. 소규모 농가에서 키우는 수매대상 닭은 이곳 완주군에서만 900농가 1만 1천 마리에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는 4만 7천 농가 66만 마리나 됩니다. 초등학교에서 학생 교육용으로 키우던 닭과 공작 등 70여 마리도 살처분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조류에 대해서는 농가, 학교라든가 상업용 교육용에 관계없이 전 주스에 대해서 살처분 계획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AI 전파의 통로로 지목된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닭을 사고 팔지 못하게 하는 방안까지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영세 상인과 소규모 사육 농가에 대한 뚜렷한 지원 대책은 내놓지 않아 추진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됩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 SBS 이용식입니다.